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리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올해 ICT 업계의 가장 큰 화제거리라면 단연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둘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초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인간 정신의 어떤 정수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여겨지는 예술 창작과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음악을 만든다, 그림을 그린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올해 초에 계속 많이 들려왔었어요. 그런데 실제 창작에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긴 모호하지만 컴퓨터 기술 자체에는 예술 창작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그래픽을 비롯해서 음악 작업에 이르기까지 ICT 기술은 예술 창작 작업에 거의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미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떤 창작물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먼저 보실 것은 선스프링이라는 이름의 영화입니다. 9분짜리 단편 SF영화로 공상과학영화제인 사이파이 런던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정확하게는 48시간 도전이라고 해서 영화제 안에 48시간 안에 영화를 제작해야 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벤저민이라는 이름인데요.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벤저민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쓰긴 했지만 180여 개의 작품 가운데 탑10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 인공지능이 점점 창작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술 작품을 인정받기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창작 예술 분야만큼은 인공지능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AI가 만든 창작 예술 작품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나온 정의를 보자면 미적 작품을 만드는 인간의 창조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을 보면 대부분 미리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어떤 패턴을 새롭게 추출해서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형식입니다. 앞서 소개한 벤자민 역시 수십 개의 영화 대본을 습득한 다음에 비슷한 패턴으로 영화 대본을 뽑아낸 것이죠. 창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말 그대로 대본을 뽑아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데요. 비슷한 예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렘브란트의 화풍을 재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왠지 렘브란트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의 그림을 컴퓨터가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렘브란트를 따라한 것이지 스스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죠. 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콜로수스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인데요. 음악 작곡 인공지능인 I am us가 만들어낸 곡입니다. 기존의 음악 작곡 인공지능보다 조금 더 진보한 새로운 것을 섞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인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았거나 습득한 그런 음악적 규칙을 바탕으로 곡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창작이라기보다는 모방과 변형을 통한 재창조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만 해도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단하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자동작곡 음악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음악 자체가 어떤 수학적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일리학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창작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요 때로는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글이 인공신경혜로망 딥드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 합성 알고리즘인 인셉처니즘으로 만들어진 작품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없이 많은 사진들 속에서 스스로 어떤 변수를 찾아내서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지난 3월에는 이 인셉처니즘으로 만들어진 그림들을 전시해서 실제로 판매에도 성공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그림들이 최초로 인공지능이 그려서 판매한 제품이 아니었다면 과연 팔렸을까요? 이처럼 자동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곧 여러 가지 문제에 좀 보궁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일종의 언캐니 밸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의 해석에 들어갈 맥락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쾌감을 주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해석에 들어갈 구간을 빼앗았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술의 정의가 달라진 건데요. 현대예술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 제작 방법도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는데요.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작가가 생각한 작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그냥 주문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예술 창작이라는 면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걸 예술로 인정하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도 사람들에게 작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AI가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술 창작 그 자체는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야든 인공지능이 어떤 도구로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지 이게 창작 그 자체를 해서 나의 직업까지 가져가는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에는 어떤 역량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을 좀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의 마젠타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인데요. 입력된 작품들을 다른 형태로 다시 작업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음악을 미술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영화를 그림으로 바꾼다던가 해서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창작에 영감을 불러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주쿠덱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로와 분위기, 곡, 길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자신이 찍은 영상에 간단한 배경음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인공지능과 예술 창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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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